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자는 일상생활에서 휴식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의자와 관련된 꿈은 주로 안정, 지위, 권위, 휴식, 그리고 결단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꿈 속에서 의자가 등장하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 꿈은 때때로 당신의 현재 생활 상황, 심리 상태, 그리고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욕망이나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꿈은 주로 안정감과 휴식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있었다면,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며, 곧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 불편한 의자에 앉아있었다면,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찾고 있는 꿈은 삶에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안정된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며, 당신이 더 안정적인 환경이나 관계를 찾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직장에서의 불안감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위나 권위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이 그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자가 부서지는 꿈은 당신의 현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나 상황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꿈을 꾼 후에는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 즉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다가올 기회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특히 취업, 승진, 새로운 관계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예고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어있는 의자가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현재의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자는 안정과 휴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자 꿈은 주로 당신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거나,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낄 때 의자와 관련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자는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높은 등받이의 의자나 왕자와 같은 의자를 꿈에서 본다면, 이는 당신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승진, 리더십, 영향력 확대 등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꿈은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꿈을 꾼다면, 이는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재충전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살해 1승진을 앞둔 직장인 어시의 꿈 30대 직장인 어시는 최근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를 앞두고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있던 동안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시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고, 그는 이 꿈이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살해 2사업 실패 후 의자가 부서지는 꿈을 꾼 B씨. 사업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40대 남성 B씨는 어느 날 밤,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갑자기 부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며, 이 꿈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 나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살해 3여행을 앞둔 대학생 C씨의 꿈 대학생 C씨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공항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편안히 쉬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다가올 여행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고, 실제로 그는 여행 중 큰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자나 적이 왕의 의자에 앉아있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운이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고급 의지를 보는 꿈 어떤 단체 또는 기관의 지도자나 장으로 추대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고급스럽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꿈 여성에게 성공적인 결혼을 하게 될 암시를 주는 꿈이다. 생활에서도 활기가 넘친다. 공원 의자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꿈 꿈 속의 의자는 어떤 지위나 계급, 기관, 도와주는 사람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공원 벤치 의자라는 것은 공공 소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이 공원의 의자이므로 공원 의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꿈 속에서 공원에서 같은 의자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있었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부서에 배정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꿈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 또한 사회적 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교실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어졌던 꿈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생활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교실에서 자기 의자에 남이 앉아있어 앉을 수 없었던 꿈 권리가 타인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취직, 입학, 증진 등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낡고 좁은 의자에 간신히 앉게 된 꿈 불우한 환경을 한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내나 연인에 대한 불만, 부부관계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예지한 꿈이다. 낡아서 다부서져가는 의자에 앉아있는 꿈 의자가 편하게 느껴졌다면 만족할 만큼의 위치를 오르게 될 수 있음을 암시 불편했다면 무료하여 새로운 일을 찾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남에게 빌려줬거나 잃어버렸던 책상과 의자를 되찾는 꿈 차츰 장애와 침체 등 곤란이 해소되고 좋은 기회와 상황이 호전되며 직장과 재물, 권리에 따른 기쁨을 얻게 된다. 내 의자를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꿈 누군가가 나의 지위를 빼앗으려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내 의자에 앉지를 못하는 꿈 일하던 곳에서 실직되거나 입학, 취직, 권리 취득 등이 여의치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내 자신의 의지로 의자를 끌어다가 앉은 꿈 현재 발생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해결해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누군가 자신의 업무용 의자를 매만지는 꿈 누군가 자신의 자리나 일감을 빼앗으려고 한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업무용 의자를 손으로 만지면 머지않아 누군가의 직위나 사업을 인계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자를 내가 만지는 꿈 그 자리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다른 사람의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꿈 지위나 사업 등의 좋은 기회와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금전적 안정과 명예에 연관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자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꿈 현재 자신의 위치나 일에 불안해서 오는 꿈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꿈 현실에서 생각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다리가 세게 달린 의자를 만드는 꿈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다리가 세게 달린 의자를 보는 꿈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인은 생계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자리로 옮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 승리 성공 당선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등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는 꿈 쾌재 명예가 의미하며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망가진 의자 등을 버리는 꿈 돈이 나가고 주위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망가진 의자에 앉아있는 꿈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 또는 하는 일에서 실패 좌절 파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모르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본 꿈 내 위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될 수 있음을 암시 강등 견책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물이 있는 소파에 앉아 옷이 젖는 꿈 타인이 자신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의 꿈 버스 안에서 서 있다가 빈 좌석이 생겨앉는 꿈 외근과 관계되는 일을 하다 내근을 맡게 되거나 혹은 완전한 책임을 부여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부서진 의자나 곧 무너질 것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꿈 흉몽으로서 중견 간부라면 말단 직원으로 좌천되거나 사회생활에서 힘을 잃게 불우한 환경에 빠지게 된다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암시되는 꿈이기도 하다 비좁고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꿈 현재의 내 상황 또는 환경이 마땅치 않더라도 만족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꿈 빈 의자가 자기 집 마당에 놓인 꿈 예기치 않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예시이다 빈 의자가 없어서 그냥 서있는 꿈 자신의 앞날이나 일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져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사무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꿈 실업자는 취직이 되고 직장인은 승진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 책임 완수 권위 등과 관련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사무실에서 자기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꿈 처리해야 할 문제에 정면으로 대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꿈 이를 뒤로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경고를 나타내는 꿈 사용하던 소파가 훼손되거나 내다버리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식구들 중에 손재수 및 굳은 일을 겪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새로운 의자나 편안한 의자에 앉는 꿈 취직,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새로운 직위나 직장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 수도 있다 의자를 보고도 앉지 못하거나 그냥 가면 취직, 입학이 되지 않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소파나 방석, 의자 등에 앉았다가 의복에 오물이 묻거나 얼룩이 지는 꿈 질병이나 우환이 생겨 근심과 손재 등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 소파를 구입해 들여오는 꿈 집안에 말썽이나 불화 등 장애가 발생되어 곤란과 손실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아무도 앉지 않는 비니자를 보는 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당황하게 되거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아주 고급스런 의자에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꿈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것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꿈 아주 낡은 의자에 앉는 꿈 낡은 의자에 앉는 것은 자신의 위치, 직장, 계급 등의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사회적인 지위에 문제가 생겨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거나 좌천을 당하게 되는 등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꿈이다 결혼 생활 자체에 불만이 있어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만감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혹 낡은 의자에 앉았을 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면 자신의 위치가 마음이 편안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함께 앉아있는 꿈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며 전망을 바라보는 꿈 성공에 대한 강한 소망이 담긴 꿈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름으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앉아있는 의자가 쥐로 인해 구멍이 뚫어진 꿈 직장에서 어떤 일에 부주의로 좌천, 면직, 파면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어떠한 장소나 공간에서 내 의자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 현재의 내 위치에 위기를 맞아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꿈 어떤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여 자리에 앉는 꿈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거나 직장 내지 자신의 사업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암시 직업이나 경영사에 따른 자리 이동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여러 개의 돗자리를 펴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던 꿈 여러 차례의 미팅, 회담, 사업 문의 등이 있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여러 사람이 소파에 함께 앉아있는 꿈 동업자 또는 경쟁자 등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공동업무를 부여받기 뒤에 기다리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여러 사람이 의자에 다정이 앉아있는 꿈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왕이 앉는 용상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꿈 자신이 일하고 있거나 속해 있는 모임의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아니면 시험이면 수석이고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다 어떤 책임이나 일거리를 맡았다면 당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사람들이 놀랄만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예와 권력이 당신과 함께 하리라는 길몽이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 좋은 일자리나 협조자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 의자 및 책상이 제멋대로 나뒹굴거나 사방에 흩어져 있는 꿈 지휘, 권리와 직장 및 사업 등의 재반, 주의 환경에 곤란과 불안, 우울 및 장애와 말썽이 발생하게 된다 의자 사는 꿈 사업가는 사업을 확장하게 되며 직장인은 승진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 주부와 은퇴자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며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여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의자가 고장나 있는 꿈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흔들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용을 잃거나 건강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의자가 부서지는 꿈 현실에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을 의미해 주는 며 외부 환경 변화로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의자를 나란히 하고 얘기하는 꿈 누군가와 의자를 나란히 하고 얘기를 나누는 꿈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 또는 협조자를 만나 서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의자를 나란히 해서 같은 방향으로 앉는 꿈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생기거나 의견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의자를 집이나 건물 밖으로 내놓는 꿈 직장을 잃거나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지 중에 병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의자에 걸터앉는 꿈 어떤 일을 책임지거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거리가 생기거나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될 징조 의자에 앉아있는 꿈 특별히 손을 써야만 하는 일을 미루어 오다가 결국 해결에 나서게 될 수 있음을 암시 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의미의 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옷에 오물이 묻는 꿈 근심이나 손재가 생기거나 질병이나 우환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손을 보는 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모함당할 일이 일어날 징조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꿈 주위 환경이 변함으로 적극적인 대처, 반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꿈 의자에 앉으려는데 누군가가 방해하는 꿈 실직이 될 수 있으며 입시나 취업 등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는 꿈 일하던 곳에서 실직되거나 입시나 취직 등에서 실대한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꿈 소망하는 회사에 취직되거나 학교에 입학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의자에서 내려오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중단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시험 등에서 낙방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자기 의자에 남이 앉아있어서 앉을 수 없었던 의자 꿈 자신의 권리가 남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취직이나 입학, 승진 등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자신의 의자가 없어진 꿈 직장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실직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 소망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자신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은 꿈 자신의 의자인데 다른 사람이 앉아버려 앉지를 못하였다는 꿈은 입사시험에서 탈락이 되거나 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나타낸다 또는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거나 속하고자 하는 단체 등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만일 자신의 의자에는 앉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자에라도 앉게 되면 추가 합격이 되거나 임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의자에 닿는 손을 보는 꿈 지위를 뺏으려는 자가 생기고 남의 의자에 자신의 손을 대면 조만간 그 지위를 이양받는다 자신의 의자에 앉는 꿈 이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꿈 모든 일들은 바로 즉시 해결해야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것을 의미해주는 꿈 자신의 의자에 앉지 못하는 꿈 입학, 취직, 권리, 취득 등이 여의치 못하거나 애인을 빼앗기게 된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의자에 앉는 꿈 자신이 소망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암시 기회를 포착하여 출세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작은 의자나 좁은 의자에 앉는 꿈 좁은 의자에 겨우 앉았거나 작은 의자에 앉는 꿈은 현실에서의 자신 모습에 대한 불평불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이라면 성인답게 큰 의자에 앉는 모습이 당연할 것인데도 어린이용 작은 의자 같은 것에 앉는 것은 자신의 미성숙한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그것에 대해 털치고 일어나려는 생각보다는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꿈이라고 하겠다 혼담이 오고 가는 중에 좁은 의자에 앉거나 답답하고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의 꿈을 꾸었다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그럴지도 모름으로 결혼 여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철이나 일반 휴게실에서 앉고 싶어 주변을 둘러봐도 빈의자가 없었던 꿈 목적이나 방향,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의자에 앉아있는 꿈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음을 의미해주는 꿈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는 꿈 원하는 일이나 학교, 직장, 일거리 등을 순조롭게 얻게 될 징조 직장 상관의 의자에 자신이 손을 대는 꿈 머지않아 그 지위를 물려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꿈 직장에서 상사의 의자에 앉는 꿈 직장 상사의 지위를 물려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책상 앞에 걸상을 끌어다 앉는 꿈 어떤 부서나 직책, 지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책상과 걸상을 찾지 못하여 당황하는 꿈 입시, 취업, 진급시험 등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책상과 걸상이 보인 꿈 살림살이를 장만하게 되거나 물건을 구입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자에 앉는 꿈 어떤 형태로든지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흔들이자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꿈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일신이 편안하고 부자가 될 징조이다